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가냐면 싸이 흠뻑쇼 갑니다 싸이 흠뻑쇼 가게 돼서 미리 주차하려고 한 공연 3시간 전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출발을 해요 일단은 가볼게요 만차라서 주차 못하고 지금 다른 주차장 찾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 많네요 와 주차를 어찌저찌 하고 지금 공연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진짜 운이 좋게 한 자리 남아있어서 주차를 완료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진짜 다행이야 진짜 옷은 다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다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를 좀 맞아가지고 이미 머리가 다 젖어있는 상태예요 친구들 거기다 왔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같이 입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흠뻑쇼에 왔다는게 새감이 돼요 여기 55구역이야 55구역이야 55구역 55구역 그럼 여기 안나와 2층에 55구역 일단 들어가야될거 한 11시 전에 끝난다는거 같은데 어어 어차피 간대가 10시에 한 40분이나 아 누구 어제 갔다왔어? 네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올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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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다 PK 꺼내달래 1명 4명이요 안녕 10개 당기 도와드릴게요 4분 입장하실게요 안녕 안녕 5명 첫째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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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2명 5명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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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흔들끼리 여기서 다이빙하나요? 여기가 끌고 싶어요? 너무 재미있어요 멘트야 황제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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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